오늘도 룰루 잉글리쉬! 지난번에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캔드 어플을 통해서 하루 한 문장 엄마표 영어 인증 녹음하는 챌린지를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. 그때가 벌써 3주 전이거든요. 1기 모집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4기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. 다음주는 5기 모집을 앞두고 있어요. 하루 한 문장 오전에 제시되는 문장을 외워서 녹음하는 챌린지 형태예요. Come a little closer. Say cheese. Come a little closer. Say cheese. 하셨던 리뷰를 살펴보면 어렵지 않아서 좋았다. 하루 한 문장이어서 부담 없어서 좋았다. 아이들에게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문장들이어서 유용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주셨어요. 지금 오늘 배울 엄마표 영어 사진 관련된 표현 배울 거거든요. 지금 사진 관련된 표현도 늘 제시 문장으로 나갔던 문장 중에 하나예요. 저런 배웠던 거를 영상으로만 보고 손으로 적고 하는 것보다 직접 내가 말로 내뱉었을 때 머릿속에 정말 오래 많이 기억되거든요. 이 영상 함께 하시고 엄마표 영어 관심 있는 분들은 유캔드 어플 다운받아서 저희 룰루 잉글리시 두이창에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이들과 사진 찍을 때 쓸 수 있는 표현 정리해 볼게요. 같이 사진 찍자. Let's take a picture together. Let's take a picture together. 여기서 사진 찍자. Let's take a picture here. Let's take a picture here. 가족 사진 찍자. Let's take a family picture. Let's take a family picture. 셀카 찍자. 셀카는 셀픽이라고 해요. Let's take a 하고 계속 반복되는 거 보면 아, 여기 이걸 넣으면 되겠구나 하는 감이 오시죠? Let's take a selfie. Let's take a selfie. 한 번 더 찍자. Let's take another one. Let's take another one. 셀카 찍자 보면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봐. 오른쪽으로 오오오. 이렇게 많이들 표현하시죠. 이제 그 표현 방법. Move to the left little. Move to the left little. Move to the right little. Move to the right little. 조금만 더 가까이 와봐. 조금만 가까이 와봐. 자, come a little closer. Come a little closer. 친구들끼리 모여 있거나 이렇게 뭐 친척 친구들끼리 모여 있을 때도 사진을 아이들끼리 이렇게 찍어줄 때가 있죠. 어른들이. 그럴 때 쓸 수 있을 때 어, 얘들아. 조금 더 가깝게. 가깝게 붙어봐. You guys squeeze together. You guys squeeze together. 여기서 squeeze는 이렇게 꽉 짜다. 이렇게 꽉 앉다. 이럴 때 쓸 수 있거든요. 아주 가깝게 서봐. 라는 뜻으로 squeeze 하고 표현할 수 있어요. 그 외의 표현으로 좀 더 가깝게 서봐. 누구누구 옆에 좀 더 가깝게 가봐. 라는 문양을 만들 수 있는 건 Stand close to your 뭐뭐뭐 Stand closer to your brother 형 옆에 가깝게 서봐. Stand closer to your sister 언니 옆에 가깝게 서봐. Stand closer to your dad 아빠 옆에 좀 더 가깝게 서볼래? 사진이 나오면은 이렇게 같이 아이와 사진도 보고 확인도 하고 이런 때 쓸 수 있는 문장 어, 사진 잘 나왔다. The picture looks great. The picture looks great.